오늘 처음 보는 6개에 55,000원이에요. 정말 하나가 엄청 크고, 와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진짜? 완전히 다른데 맛이?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참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날씨가 영하까지 떨어졌어요. 너무 추워요. 날이 너무 춥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대로 굴철이 왔는데요. 제가 정말 굴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굴 콘텐츠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처음 보는 아주 신기하고 명품 굴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스텔라 마리스 명품 굴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좀 이따 까겠지만은 6개에 55,000원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유럽에나 외국 나가서 먹는 가격 아닙니까? 근데 이게 통영의 회사가 있고 통영에서 관리에서 수출까지 하는 그런 명품 굴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언박싱 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자, 이것만 먹으면서 비교 대상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켓컬리에서 하프셀 플래터를 팔더라고요. 13,9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곳에서 15,900원에 하프셀 30미짜리를 팝니다.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까지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살균 위생 다한다는 이 명품 굴 귤이 아니구나 명품 굴 어떤 느낌인지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 포장도 되게 고급스럽게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까보면 아, 여기에 또 레몬하고 여기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00원에 구매한 30미짜리 오, 푸짐해. 핫소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늘, 고추,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주면은? 이거 모짜렐라 치즈를 줍니다. 초장이랑 레몬소스 이것도 들어있고 관리 잘해서 오는데? 여기 껍데기 가루가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서 오 28미 정도 왔네요, 28미. 양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이런 건 더 크네. 이거는 약간 와인이나 약간 플래터 개념으로 파티 같은 데서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거는 잠깐 냅두고요. 오늘의 메인이죠. 스텔라 마리스 명품 굴 스텔라 마리스라고 써있어요. 이게 진짜 브랜드인가 봐요. 이렇게 안내서가 있는데 이 소스 두 개, 발사믹 소스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레몬 들어있습니다. 외국 수출된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15,000원짜리 스텔라 마리스 굴칼이래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년 그냥 구매했습니다. 15,000원 옵션에 팔아요. 와, 이거 까야 되네. 다르긴 다른데, 모양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다 뭔가 제거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손질이 돼 있어요. 정말 하나가 엄청 크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100g 자랐는데 1년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 400g이라서 이거 하나에 4년산이라고 합니다. 4년산. 그리고 수확해가지고 해수무균 처리하고 플라즈마 살균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외까지 수출하기 때문에 유명 호텔이나 미슐랭 식당에서 다이닝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쓴대요. 자, 까봅시다. 일단 칼이 두툼해. 스워드같이 여기가 둥글게 생겼어요. 손은 절대 찔리지 않고 초보자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까볼게요. 오, 까졌다. 와, 향이 진짜 신선한데? 일단 신선함은 여기서 제일 좋은 냄새가 나요. 와, 굴 상태 보세요. 까봤는데 크기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다 세척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해먹는 재주는 없어도 사먹는 재주가 있단 말이지. 보시면 살짝 헹궈 왔는데 굴 괜찮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굴이고 여기가 이제 마켓컬리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파는 굴. 그리고 여기가 4년산 굴입니다. 사이즈 차이 보시면 엄청나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켓컬리 굴 한번 먹어볼게요. 보통 이 하프쉘은 숟가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자만 살짝 덜어내셔가지고 음, 맛있어. 추워지니까 굴이 훨씬 더 녹진해졌어요. 그냥 우유향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향까지 올라왔어. 그냥 우유향만 나는 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바다에 굴의 풍미가 확실히 올라왔다. 자, 여기서 준 레몬이랑 트러플 오일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레몬을 살짝 뿌려주고 트러플 오일 살짝 뿌려주고 타바스코 소스 이렇게 이제 서양... 어우, 요렇게 많이 먹죠. 보통 외국에서. 트러플 오일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굴의 향은 좀 죽지만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게 상콤해지고 트러플 향과 함께 매콤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니까 술 안 주네. 아, 마셔야 되겠다. 내가 일할 줄 알았다. 야, 술 안 마실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참, 참, 참! 야, 좋다. 일단 굴은 신선하고 맛있다. 제철이니까 뭐 할 말 없다. 그리고 같이 주는 소스도 좋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주는 거. 30미에 15,900원짜리. 야, 굴이 달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먹으면 청양고추 놓고, 홍고추 하나 놓고, 마늘 하나 놓고. 초장 싹 해가지고. 자, 요게 우리 스타일이죠, 요렇게. 나는 초장해 먹는 게 진짜 제일 맛있어. 이제 먹어야 된다. 제대로 여물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반박불가 맛있다.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거 약간 녹색빛 나고 좀 두렵긴 한데 먹어볼게요. 와... 완전히 다른데 맛이? 일단 가득 들어오는 그 만족감 진짜 오지고요. 아예 비린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신선하다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우유 향보다는 그 구례 향이 강한데. 이거는 우유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구례 그 특유의 향이 많이 덜한 편이에요. 요 발사믹 소스 줬잖아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레몬도 한번 새콤하게. 레몬 살짝 놓고. 참, 참, 참. 되게 고소한 무슨 고기 먹는 것 같은 그런 육질이 좀 단단하거든요, 얘보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진짜? 와... 그리고 여기 발사믹 소스를 뿌려 먹으니까 이거 너무 맛있는데? 참, 이렇게 해서 한 장 가시죠. 정말 맛있네. 잠깐만. 이거 하나에 만 원이잖아. 와... 비싸긴 비싸다, 진짜. 굴살이 단단하게 씹히는 건 처음이네, 진짜. 굴 크기가 싫어냐고, 이거. 관자가 양파에다가 양파에 이렇게 올려서 마늘 올리고 고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양파 굴입니다, 양파 굴.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한 두 개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 향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느끼한 느낌이 있어. 그냥 이렇게 먹기보다는 레몬이나 이런 식으로 타바스코 소스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콤한 거랑 같이 먹었을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크으лам 음처님 음, 참참참.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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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스텔라 마리스라는 4년산 먹어봤는데요. 너무 깔끔하고 신선해요. 진짜 관리를 잘한다는 게 느껴져서 만약에 제가 이제 요리를 먹으러 갈 때 이게 있으면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대박이에요. 추억 쌓기 되게 좋고 그렇지만 약간 이거는 홍어 약간 덜 쌓긴 맛 같아. 고소한 맛이 강하다. 이거는 진짜 비릿비릿하면서도 굴의 모든 풍미, 우리가 아는 이것도 훌륭하게 맛있었다. 개인적으로 내가 요리를 좀 하고 이쪽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구매해서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어디서 시켜도 맛있어. 그냥 어디서 시키세요. 다만 구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처를 잘해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후기가 많은 곳이에요. 해산물들은 무조건 후기가 많은 곳에서 사면 돼요. 거기는 경험도 많고 대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거든요. 너무 저렴하게만 파는 데서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보증해주는 곳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해산물 온라인으로 잘 사는 꿀팁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정보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오늘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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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스시안 이싱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뜨거워!